안녕하세요 마카우권입니다 오늘은 제가 카메라를 잠시만 켰는데요 다름 아니고 오늘 제 생일입니다 그래서 제 많은 친구들이 축하를 해줬는데 그 중에서 저랑 가장 친한 외국 친구가 있어요 미국 친구 데릭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다른 걸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보내기 위해서 이 친구가 밤낮으로 고민하고 연습해 가지고 보낸 영상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 보고 정말 감명 깊었는데요 궁금하시죠? 자 어떤 영상인지 보러 가시죠 눈깔아 고조 쓰레기 사이코 쓰레기 쓰레기 같은 음 굿밤 ö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